생명과학 문제를 풀어낼 때 감각을 잡고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걸 특강으로 마련했는데 자 이제 근육 특강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좀 고민을 냈답니다 근육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줘야 될까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비록 3강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3강을 통해서 어떤 마인드를 기르게 되고 근육에 대한 실력이 함양되게 될 건지를 선생님이 먼저 확고하게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강의를 진행해야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그게 전달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근육에 대한 여러분들의 몇 가지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요 자 여러분 근육입니다 근육 자 학생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근육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머릿속에 근육을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던가 또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말한 문제라던가 그런 인식으로 자리 잡혀져 있지 않은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근육 문제는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형식으로 A대는 1.6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기억하고 니은 그리고 간단한 표로 구성되어 있던 문제가 가장 머릿속에 가장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는 풀만 했거든요 자 또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A하고 B하고 C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변화량 델타값 가지고 풀었던 문제들 그 옛날 문제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빼곡하게 새겨져 있다 보니까 요즘에 달라져 있는 근육에 대한 트렌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근육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23학년도 전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물스물 비춰졌던 건 22학년도 수릉에서도 눈에 보였는데요 23학년도 때 가장 많이 근육 문제가 급변했고 작년에 있었던 24학년도 문제도 진짜 어마어마했죠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도록 하려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눈에 봐야 되는 문제는 22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22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정답률은 57%죠 여러분 수능 시험에서 정답률이 57%라고 하는 건 내가 1년을 열심히 지금 미친 듯이 준비를 했는데 이 미친 듯이 준비했던 정확하게 말하면 한 10만 명의 아이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한 대략 절반 아이들은 틀렙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이 문제를 틀리고 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손 떨리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동그라미 A라고 얘기하는 이 기호로 설정되어 있는 근육 문제 어느덧 근육 문제는요 기호로 설정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를 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식을 세우는데 간단하게 기역 플러스 니은 니은 플러스 디귿 그 다음에 기역 플러스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간단한 이렇게 식 세우기 수준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의미 있는 식 세우기의 변형 문제 이 식 세우기의 변형이 몸에 익숙해져야지만 이 문제를 자 중요한 건 선생님 근육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냐입니다 여러분 근육 문제는요 마지막 17번 19번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한 13번 13번이나 12번이나 이런 형태의 번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호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뒤에 있는 맨 마지막 페이지였던 17번과 19번의 문제를 풀어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게 되거든요 이게 근육의 자리예요 근육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돌아 돌아 문제를 풀고 식을 오랫동안 세우거나 또는 이 문제 풀이에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했다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 강좌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22학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뒤로 넘어가면 23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좀 달라졌나요 근육 문제 정답률이 올라갔나요 아니죠 방금 전에 있었던 22학년도 수능 문제 정답률이 57%였는데 23학년도에 여러분 정답률은 49%예요 역대급의 식 세우기 문제였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문제 끝이에요 그 밑에 복이 기니디예요 이 안에 어디에도 숫자가 없어요 여러분 기호로 설정하는 것 기호로 설정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근육 근육은 이제 그렇게 풀어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이걸 연습하는 아이들이 수능을 잘 칩니다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는 물론 유전의 실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머지가 되게 탄탄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모래성 위에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이 기본적으로 탄탄한 아이들이 유전도 접해볼 수가 있고 유전의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23학년도에 있었던 13번의 문제 번호도 똑같아요 이 13번의 문제 지금 제대로 풀어낼 줄 알고 있나요 아 내가 말이야 맞다 맞다 이 문제는 T1하고 T2 중에 T1이 대 근육 원섬유의 길이 X가 L이었고 그리고 T2였을 때는 기니디의 길이가 같았고 A가 기역하고 기귿 중에 누구인지 몰랐지만 서로 값이 같았지라고 얘기하는 이 형태 문제 여러분 지금 기추문제예요 이 문제 기추문제예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풀었지라고 할 정도 을퍼될 정도로 근육에 신경을 좀 쓰셨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생명과학의 유전이 중요한 거 압니다만 그 전에 흥물의 전도나 그 다음에 또 근육에 대해서도 확고한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확고한 실력이 있어야지만 유전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두가 이해하는 특강의 근육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뭘까 메시지가 뭘까 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첫 번째는요 근육 제대로 풀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서 제대로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요즘에 문제 패턴을 파악하면서 요즘에 문제 패턴이 뭐에요 일단 기호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에요 숫자가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변형된 식 세우기 식 세우는 거에 대해서 변화량 가지고 얼마나 노련하게 잘 세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여러분 분수입니다 분수는요 23학년도 6월 평가원의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4분의 1이고 2분의 1이에요 근데 23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만 등장한 게 아니에요 뒤로 자 23학년도 9월 평가원에서 등장한 겁니다 그랬는데 문제 정답률 툭 하고 떨어진 거 보이죠 1이고요 2분의 3이에요 분수라고 얘기하는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있나요 분수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때 23학년도 만에 특수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23학년도부터 근육은 여러분 정말 유형이 많이 변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얘들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생들이 수능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분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까요 문제 뒤에 나와 있는 21학년도 9월 평가원이나 24학년도 9월 평가원 자 이 문제 말고도 선생님이 지금 23학년도 뒤쪽으로 24학년도 6월 평가원 딱 작년에 있던 6월 평가원이었는데 자 이런 표가 이렇게 툭 하고 떨어져 나왔을 뿐인 거지 그 안에도 3분의 1 3분의 1 또는 3분의 2 1 이렇게 분수를 가지고 풀어낼 문제 문제 유형이 고스란히 24학년도 6월 평가원 안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돼요 분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 나올 거야 나와도 뭐 여러분 올해 EBS 올해 EBS에 수능 특강의 56페이지에 있는 근육 문제도 분수입니다 분수에 대해서 자기가 아 나는 이런 분수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확고한 원칙이 세워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여러분 수능 준비가 덜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쌤은 지금 몰래라면 얘들아 이런 이런 내용을 기출문제라고 풀어내는 강의 기출분석 강의 선생님의 차근차근 기본편도 있고 스피드한 실력편 현장을 담아져 있는 스피드한 실력편에서도 이렇게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근데 나는 그 강좌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큰 강좌였던 흥분의 전도나 또는 흥분의 여기 나와 있는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말고도 다른 강좌도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이와 같은 많은 강의들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 모두가 이해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쌤 강의력을 맛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다른 강좌로도 유입이 되더라고 자 쌤이랑 우리 근육 파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파헤쳐보자 일단 모두가 이해하는 근육에서는 온전히 다 담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보여줬던 문제를 안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씩 첫 번째 변화량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변화량과 관련된 식세우기였던 방금 여러분 보여줬던 문제 있죠 이런 보여줬던 문제를 어떻게 올바로 접근하게 되는 건지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분수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분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분수는 이렇게 푸는 것이 어떠니?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할 거거든요 이 모두가 이해하는 근육특강 안에서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언가 풀어낼 만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마지막 마침표는 기출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강좌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꾹 하고 눌러 담길 바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뒤에 준비되어 있는 강의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단면을 관찰하는 선생님이 지금 기출 문제에 대해서 자 쭉 하고 나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1학년도 9월 평가원이었고 자 액틴 단면, 마이오신 단면 그리고 액틴하고 마이오신 겹쳐져 있는 겹대라고 불려져 있는 단면 이런 단면이 거리 설정값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21학년도 문제 나왔던 건데 24학년도 문제로 등장을 했고요 24학년도 문제로 등장했을 때는 표현의 방식이 크게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 역시나 크게 달라질 바가 없어요 이 문제가 낯설거나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처음 봤거나 신유형이거나 이래서 정답률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근육을 얼마나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를 우린 정답률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딴 건 없고요 아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근육을 되게 의미있게 분석해 본 적이 없구나 그럼 의미있게 분석하는 첫 시작을 선생님이 모두가 이해하는 근육특강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그 마침표는 선생님의 기출완성 강좌 차근차근 기본편도 있고 또는 현장을 담은 강좌 자 이 강좌를 보고 난 다음은요 선생님은 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현장 버전이 좀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강좌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얘기한다면 차근차근 기본편도 꽤 괜찮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시고 마침표는 기출완성으로 마침표를 딱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좀 비장하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진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어떤 학생들에게 이 전도나 근육에 대한 이 확신과 무언가의 빛을 보여주게끔 하는 이 눈으로 길을 보여주게끔 하는 것이 얼마나 수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지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쇄강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근육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모두가 이해하는 근육특강의 오리엔테이션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